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분류기나 제어 컴퓨터는 일체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튜브 채널 ZIT가 제공하는 전자 개표 분류기와 선관위 서버 간의 서버 접속 저장 화면 확인이라는 영상을 보면 8분 39초부터 55초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장면에서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해바라기 표시입니다. 이것은 개표소 제어 컴퓨터와 중앙 서버 사이에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개표장의 제어 컴퓨터와 분류기가 선관위의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약간의 설명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ZIT 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어 컴퓨터에는 수동 입력 화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분류기가 작동하는 데서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분류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분류기가 네트워크 단절 상태에 있다면 초기 셰팅할 때 분류 코드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동 입력 화면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게 되면 분류기는 반드시 중앙 서버와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만 작동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ZIT 님의 의견에 의하면 선관이 db 그리고 분류기 그리고 분류기 내부에 있는 인 메모리 db로가 상호해 동기화하는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류기는 또 다른 모습의 컴퓨터이다. 쉐리 님이 남긴 의견은 개표기는 완벽한 컴퓨터입니다. 투표 분류기가 완벽한 컴퓨터라는 것이죠. 투표 분류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해 온 것처럼 투표 분류기가 단순 기계장치라면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컴퓨터다. 전자개표 장치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개표 분류기의 보완성 문제입니다. ZIT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우스는 왜 노트북에 통상 연결하는 내용? 토스트에 연결되지 않고 분류기의 마우스가 연결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류기의 usb 포트가 4개나 열려 있습니다. 거기로 마우스가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런 usb 포트로 입충령을 모두 막는 추세입니다. usb 유선 마우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검지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와 블루투스 유선 키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자개표 분류기 장비에 대한 보완성 심사를 받았는지 그 레벨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분류기의 포트 4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보완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문가가 지적한 겁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회사가 프로그래밍 작업에 참여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차된 국가적 그런 재난 앞에서 난제 앞에서 세계 회사의 프로그래밍에 직접 참여한 프로그래머들의 양심선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이야기를 한 전문가가 상시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중에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파일 중에 asyncx 그 다음에 로그 등등의 파일은 컴퓨터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async는 asynchronijation의 준말입니다. 지금은 교체 중이니까 서버와의 통신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와의 통신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신호의 파일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행위를 저장하기 위해서 또 로깅 화일이 필요한 거고 물론 통신 개시 이후에는 로그 화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일 앞에 ht라고 붙인 것은 이분 말씀은 아마도 한틀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hd 이니셜인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ht가 한틀이란 것. 다른 시스템 화일명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를 담당한 회사, 소프트웨어를 담당한 회사, 네트워크를 담당한 회사 아마도 3개 회사의 작품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회사는 없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3개 회사가 그런 분류기 작업에 투입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다른 화일 시스템의 ht를 뺀 화일명이 또 있을 겁니다. 단순 분류기라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일을 필요할까요? 그리고 해바라기 표시는 통상 다른 컴퓨터, 중앙서버 등과 통신 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외부 서버와의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ht라는 한털 시스템이란 회사의 프로그래머의 공익자 양심선언에 따라 부정선거 역사의 한 페이지가 국민들이라는 서버에게 통신되겠네요. 아마도 그분은 어딘가에 자기만의 이진법 ASCI 코드 값을 박아놓았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친지들이 설득시켜 양심선언을 하게 하여 저 분류기가 중앙서버와 통신하고 있다는 화일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정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서버에 어떠한 데이터를 통신하는가와 소위 바꾸치기 화일이 있는지를 정언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버, 통신 등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100% 전산계표 모두 무시하고 100% 수계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산데이터와 수계표 집계데이터를 대조하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산데이터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수계표 집계데이터를 대조하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야의 아주 정통한 그런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빨리 정확하게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즉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그냥 까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냥 까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저도 84년부터 몇 년간 ICT 분야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펌웨어 분야 직원들의 직업적 생태와 병리적 정상 등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투표 개표소의 분류기와 연결된 제어용 컴퓨터와 중앙서버의 교신 과정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통신기능은 없었다. 외부와 일체 연결된 것은 없었다. 그것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해왔다. 이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당신들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매일매일 밝혀지는 게 새로운 건데 어떻게 당신들 말을 믿을 수 있겠냐. 그 점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3개 회사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런 3개 회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렇게 3개 회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관여한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양심 선언을 해서 어떤 식의 중앙서버와 분류기 사이에 상호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밝힐 수가 있으면 이번에 소위 4.15 총선 조작사건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빛과 명암이 그림자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을 추가로 해서 점점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입니다. gongtv 혹은 제 영어 이름인 공병호 gongbyongho로 접속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그것 자체가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